오빠! 잘하고 계세요? 아니, 잘하고 계세요. 헬로, 헬로, 헬로. 오케이, 어. 아아아. 이제 남자 춤 췄으니까 남자 춤 출게요, 또다시. 좀, 이번에는 더 멋있는 걸로. 더 멋있는 걸로. 여러분, 이것도 한 번 연습해볼게요, 하기 전에. 오, 어떻게 알았어? 그거예요. 오, 지겨. 딱 세 글자만 딱 하시면 됩니다. 딸과 그냥 박수도 안 추셔도 돼요. 그냥 오, 지겨. 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멋있게, 멋있게. 저 앞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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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제 아 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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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ipsוищ doesn't 박수